네 번째 예선전 네 번째 배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으로 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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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, 우리 두 친구 굉장히 비슷했어요. 가족이라서 그런지. 수석아, 우리 두 친구한테 박수 한 주시겠습니까? 에너지 다 쏟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했는데 이미지가 심사위원분들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오케이 첼시 윈 8단으로는 첼시님이 올라가게 됐습니다